안녕하세요. 저는 GX 칼텔스 2년차 봉린드라고 합니다. T에 3번. T? 네. 고은 언니, 민지는 왜 한국말을 잘 못하는가? 아니, 그러니까. 내가 그거를 잘 못하는데 어휘력이 많이 안 좋고 이해력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인정.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, 실수하면. 네. 내 얼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? 주근깨. 눈썹. 내가 닮고 싶은 선배가 있다면? 저희 언니들 다 좋은 점을 닮고 싶어요. 서영 언니. 받는 것도 잘 받쳐주고 공격도 시원하게 빡빡 때려줬어요. 라이징 스타 이후 다음 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?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받고 싶은 상은? MIP? 다음. 민지는 왜 질문을 듣지도 않고 대답을 하는가? 뭐가 질문을 듣지? 저요 언니. 그러게요. 진짜 고쳐야 하는 부분인데. 질문을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지. 질문을 앞으로 듣고 대답하겠습니다. 배구를 안 했다면 무엇을 했을까? 유리 언니가.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수의사 되고 싶어요. 그래요? 그냥 동물도 좋아하고 그래서. 저희 GS 칼텍스 너무 좋은 성적으로 가고 있는데. 앞으로도 더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. 이 좋은 성적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저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보다 더Quiz Lisa. 고맙습니다. 노은우